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AIC 소프트 데이터 리커버리라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다양한 장치, 다양한 파일 형식, 다양한 상황에서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소개는 공업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경품으로 제공하는 AIC 소프트 데이터 리커버리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는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이름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하고,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동의와 로봇 여부 항목에 체크한 다음에 등록 코드 보내기를 누릅니다. 전송 완료 안내가 보이면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한 다음에 라이선스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업에 있는 무료 다운호를 누르구요. 설치는 팝업에 있는 설치를 눌러 진행합니다. 사용자 정의 목록을 펼친 다음에 고객 경험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는 체크 해제를 하구요.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프로 버전 활성화는 열세 아이콘, 이 제품을 등록하십시오를 누른 다음에, 경품 페이지에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수신함에서 확인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등록하다를 누릅니다. 메뉴 목록에는 언어 변경이 있는데, 한국어로 선택된 걸 볼 수 있고, 디스플레이 배율 설정을 볼 수 있고, 기타 나머지 항목은 확인할 필요 없구요. 사용자 설명서 F1을 누르면 프로그램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누르면 업데이트 확인이 있고,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체크 해제했던 고객 경험 개선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사용법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메뉴 구성이나 디자인의 차이일 뿐, 주요 기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복구 대상 위치를 선택합니다. USB라든지 외장하드를 연결하면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볼 수 있구요. 휴지통이라든지 데스크탑, 특정 폴더도 선택 가능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대면 스캔 시작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고, 해당 메뉴를 누르면 빠른 스캔 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빠른 스캔이 끝나면 자동으로 심층 검사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 하단에 보면 빠른 검사가 끝났다는 안내와 함께, 찾은 파일 수와 용량을 보여줍니다. 빠른 검사가 끝난 파일은 지금 내보낼 수 있습니다를 누른 다음에, 저장 경로를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빠른 스캔이 끝난 전체 파일을 복구합니다. 일종의 백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스캔 검사 결과가 많을 때는 하나씩 찾아보기 힘들텐데, 그럴 때는 필터 옵션을 적용하거나, 삭제된 항목만 표시박스에 체크하면, 이렇게 간추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건 정렬 옵션이구요. 미리 보기는 더블클릭하거나, 우측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 제일 위에 있는 시사를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 팝업이 열립니다. 참고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복구가 가능하고, 미리 보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은, 복구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구하고 싶은 항목은, 선택한 다음에 다시 덥다를 누르면 되는데, 좌측에는 선택된 항목과 용량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거나, 체크해제를 통해, 꼭 필요한 항목만 복구를 진행하는 걸 권합니다. 요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한데, 요거는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은, 복구할 파일 저장 경로는, 복구 대상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파일을 덮어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던지,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면 되구요. 마찬가지로 복구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복구가 끝나면 저장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층 검사까지 끝났는데, 복구하고 싶은 파일을 찾지 못했다면, 도움말 보기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